안녕하세요 박민규 씨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소민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게 저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죠? 이게 참 신뢰가 안 된다면 환희 선배님 모창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매일로 우릴 사랑하는데 그리워가는데 가슴을 막아도 대박! 와 옆으로 그린데 진짜 똑같다 뭐야? 뭐야? 아 선배님 좋았다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와 이거 아니잖아 저 지금 선택하기 직전이었어요 아 저 어떻게 팬이었어요 아 저 팬이었어요 아 동심 왜 잊지 못하니 떨쳐버리고 쉬지 못하니 아 눈 감는 이 순간이 너무 떨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커피 마시러 왔어요. 안녕, 뽀뽀받다.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